자, 집중합시다. 야, 가자. 자, 육군본부가 먼저 공격 시작합니다. 어우, 받자마자 바로 앞쪽으로 공을 길게 줘봤는데요. 나이스, 형대. 야, 김용대 공격하는 거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온다.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왼쪽으로 바로 뚫렸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용대, 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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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바로 뚫렸어요. 왼스턴. 시작과 함께.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왼쪽 윙어 김탈풍 중사 같은데요. 좋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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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습이야, 기습. 괜찮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정신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바로 베일에 쌓여진 팀의 전형이죠. 아이스와, 아이스와이스와. 펜프와, 아이스와. 시작하자마자 용대 쪽으로 때리네. 아니, 그런데 용대 어쩔 수 없어요. 위치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네가 노리고 들어오는데 뭐. 괜찮아. 괜찮아, 용대. 같이 더 해.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용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반에 대하여 강대. 용석. 정국. 자, 뒤에.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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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계속 가, 계속 가. 자, 끄고 나와서. 진철에게 뒤쪽으로 뺍니다. 현흥민. 아, 걸려나가졌는데 파울 아닌가요? 그렇죠. 파울이죠. 현흥민 선수의 첫 번째 프리킥. 올라갑니다. 민호. 민호, 들어와. 몸에 안 와, 몸에. 나, 나, 나. 한 명 가야지, 한 명 가야지, 한 명 가야지. 경일. 올라가. 자, 현흥민 선수의 첫 번째 프리킥. 올라갑니다. 최진철 선수를 전향했는데.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정국아. 올리고 준비되면 잘하고 그래. 준비되면 준비되면. 자,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흥민 선수가 겹쳤는데. 뒤로 빼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생각보다 육본본부 잘합니다. 자, 윤준영, 윤준영. 윤준영 선수가 다 잡았어요. 때립니다, 때립니다. 자, 본인이 때립니다. 자, 이 선수들이요. 무서운데요.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고 빠르게 붙여야겠죠. 이찬수 화이팅. 여기서 천수 형의 다리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발. 천수 형의 다리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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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찬수 선수. 그리고 뒤쪽 패스. 준비된 세 피스. 자, 이은영. 슬라이딩으로 막았고요. 다시 뒤쪽으로 이찬수 올려줍니다. 크롬스 헤어. 핀 맞았어요. 안타깝습니다. 머리를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형일아, 이만큼 큰데. 야, 그냥 박아서 들어가는 걸 왜 틀어. 좀 더 주어진 걸까요? 아, 바레다치 않았습니다. 태영어, 태영어, 태영어. 확실히 현영민 선수의 롱스루잉은 살아있죠. 아닙니다. 이ły. 달아 wisdom us. 오, 왔다, 이 male자나. 이 male자나. 이 male자나. 이 male자나. 그 vad됩니다. 이 male자나? 아니 수비 수비 수비. 수비 맘 trazer 맞고 굴짜해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귤짤. 다시 한 번 볼까요? 마지막 터치인데 이 위치가 업사이드 업사이드라는 얘기죠 그냥 나오다가 다 못 나왔어요 지금 업사이드 위치는 여기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소비가 상관없이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이천이 레전드의 프리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천이 선수가 지금 국보를 넣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을 좀 부려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뒤에 있다가 퀵백으로 나올게 누가 때릴 건데? 내가 내가 치우 들어와 치우 들어와 치우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치우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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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른발로 차는 거야? 때릴 것 같은데 용재 내라 잡아 이거 재홍 들어가 재홍 들어가 재홍 들어가 재홍 들어가 들어가 꼴대로 들어가니까 꼴대로 들어가는데 재홍 들어가 여기 막아줘 나 막아줘 나 막아줘 올라온다 낯샷 슛 이게 약속된 플레이인데요 정경호 선수에게 줬는데 뭐하는 거야 나 막아줘 이거 저기요 키끌고미다운. 심영진, 심영진. 피지컬이 제일 좋은 선수입니다. 아, 근데 목 눌렀다 꽤 빠른데요. 오케이. 터치, 터치, 터치. 빨리 때려, 빨리, 빨리.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넘어오지 마세요, 저기. 그럼 넘으면 안 돼요. 다시 합시다, 해. 충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찬스 난다고. 찬스 나, 찬스 나. 해, 해, 해. 동거아. 돌아, 돌아. 돌아. 자, 왼쪽에. 빠졌어요. 2천 손으로 보셨어요. 아, 쳤어요. 허용하지 않네요. 자, 이번에도 정확하게 임팩이 가진 않았어요. 오늘 천추 선수님 몸이 안 좋은데 잘하신다. 분위기 떨어지면 안 돼. 민아, 이거 잡아. 잡아줘야 돼, 여기 잡아줘야지. 여기 좀 봐. 거기 준비, 거기 준비. 김치우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토너킥. 길었어요. 또 빠졌습니다. 이천 선수가 발을 대보기에는 좀 길었습니다. 아, 천수 보면 안 된대. 주유야, 미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형, 어째 나가야 될 것 같아. 야, 4명 이리 와. 다 와. 네? 넷 다 와. 다 오라고요? 네, 넷 다 오래요. 내가 천수랑 바꾸고. 형범아, 형범아. 이 공간이 좀 작다. 네. 경기를 우리가 좀 끌고 오면서 널 골을 못 넣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반심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두 번째 실전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더 깔아앉지지 않았나. 좀 충분히 많은 게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집니다. 그렇지. 자, 오르막션. 아, 갖다 대봤는데 약했어요. 이천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서 투지로 발을 대봤습니다만 약했습니다. 천수구, 천수, 천수. 나이트 투, 나이트 투. 천수구, 천수구, 천수구. 천수구, 천수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현욱 선수로부터 다시 잘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천수야. 천수. 간다. 살살, 살살, 살살. 지금 뒷공간이 넓거든요. 이럴 때는 좀 빠른 선수가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공격 가담하는 어떤 스피드가 좀 둔하죠. 지금 뒷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좋다. 자, 인천 선수. 직접 좁는데. 일단 잡았어요. 천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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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야. 자, 두 쪽으로. 현영민. 형민아, 형민아. 들어가. 크롯. 지우야. 지우야. 한 번. 한 번. 살았어요. 정경호. 골. 살았어요. 정경호. 골. 정경호.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골. 천경호. 천경호. 이 박스로 일단 붙여줬을 때. 오버헤드킥은 실패했지만. 천경호 선수가 넘어갔어 마지막까지 밀어넣습니다. 골에 대한 집착력, 침력. 역시 아까의 실수를 말해야겠다. 그러한 어떤 집중력이 골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정경호 선수. 골순위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저 위치라면 한영민 선수의 또 롱스로인. 지금 피치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짝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작! 시작! 멋진 슛이 나왔어요. 와... 나이스 캔, 나이스 캔, 나이스 캔. 야, 치우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멋진 슛이 나왔어요. 김치우의 환상적인 발리였는데. 이거를 또 막아내는군요. 너무나 멋진 발리 슛이 나왔습니다. 한상혁, 소령. 이거는 정말 슈퍼 세이브죠. 야, 저걸 막네. 오케이. 빨리 틀어, 빨리 틀어, 빨리 틀어. 뒤에 준비. 올라가. 다시 짧게 하고. 크로스. 뒤쪽에는 김용대 선수가 있습니다. 용대, 용대. 용대, 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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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용대. 나와. 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해, 이거나. 우리 나오라고. 용대야, 가운데. 오히려 역습 기회. 역습 기회가 됐습니다. 치우야. 반대전하니. 정성호까지 안 갔고요. 어정쩡했죠. 우찬 선수가 또 패스해줬습니다. 됐어. 오히려 또 김태풍 중에서. 다시. 자, 융준용 상사. 융준용 상사에게. 나가! 용대. 용대. 심용대. 오르몬수. 어휴, 심용대. 심용대. 육한 방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자, 지금. 와! 대박! 나이스 커트. 나이스 커트. 우와. 나이스 커트. 오케이. 형이. 괜찮아. 재홍아. 김형이 파이팅. 김형이 나이스 커트. 형범아, 형범아. 와야 돼. 지혁 서야 돼. 지혁 서야 돼. 지혁 서야 돼. 지혁, 뒤에, 뒤에. 진철. 오버 더 나아. 여기요? 진철. 어차피 이쪽이야, 어차피 이쪽이야. 형범아, 형범아 와야 돼. 뒤에 넘는 거 해 볼게요. 킁근 사람, 킁근 사람, 킁근 사람이야. 뒤에! 고은 장미, 고은 장미. 이형민 좋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좋아, 좋아, 좋아. 제이홍은 더 벌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형이랑, 형이랑. 자, 김영범. 송종국에게.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형이랑 네가 가져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김영윤 선수죠. 김영윤 선수. 오처럼 공격 대답. 자, 볼 슛! 자, 볼 슛! 괜찮아요. 너무 좋은 슛이었는데. 또 한 상에서 거기 봐도 이걸 다 뿌리 잡는다. 잘 잡네요. 형이 좋아, 좋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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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또 한다. 더워, 더워. 아, 형 봐. 제이홍 간다. 자, 6번에서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시 끊기네요. 한 번, 가자, 한 번. 현영민 선수가 잡았어요. 길게 김영범에게 좋습니다만 좀 길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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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밀어, 밀어, 밀어. 뒤쪽에서 송종국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좋은 거. 우리, 우리. 김두현. 자, 왼쪽에 현영민. 올라가세요. 올렸는데. 최진철. 최진철. 바악, 놓쳤어요. 최진철. 야, 근데 저기 공격 잘한다. 그러니까요. 몸을 막 골사드려가요. 에이스야. 죽겠어. 신철이가 바꿔달라니까. 바꿔주세요. 그래야 후반에 다시 들어가지. 조금이라도 쉬게 해 주면 낫지 않습니까? 야, 그으란! 이리 와. 감독님, 세 명까지밖에 안 돼요. 세 명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전반에서 해도 후반에서 해.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바꿀 수 있죠.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 마지막. 진철이다, 지금. 전반에 교체를 세면 한꺼번에 너무 빨리 했어요. 한꺼번에. 안 돼, 안 돼. 적지 생각해봐요. 안 돼, 안 돼.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안 돼, 안 돼. 야, 지금 종국이도 안 좋잖아. 뛰는 게. 종국이 아이, 지금 얘도 바로 발을 뻗지를 못하는데. 아유, 죽겠다, 씨. 아, 사실 종국이 빼고 나를 냅두시지, 그러면. 지금 아직 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로 뭐 감독님 선택을 한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뭐 플레임 코치지만 내 입장에서 한꺼번에 선수 교체 3명 하는 거는 솔직히 드물거든요. 왜 그런다면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누군가 다쳐버리면 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상에. 오늘 선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는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 뛰었고. 그 다음 미드필더에서 울령이도 많은 움직임을 못했기 때문에. 세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제가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거에서는 좀 후회가 없어요. 한꺼번에 너무 반가웠어, 셋 다 우리를. 정국아, 정국아. 현영민 받았고. 잘 만들어서 한 골 더 만회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점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넘어갔어? 아, 힘들어. 안 팔린다. 아, 진짜. 왜? 탁탁 피지는 못하겠다. 이거 지금 정국이도 아직 못된단 말이야. you're not full. 아, 도철에서 잘못됐어. 으아, 도철에서 잘못됐어. 비대차를 잘 보였어. 아, 도철에서 잘못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